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될거 같애, 대빈아. 박대빈? 네. 자, 뭐 선생님이 대빈이 그동안 영어학원, 영어유치원도 다니고 했다 그래서 네. 공부를 한 줄 알았는데, 공부를 많이 해야될거 같애요. 네. 됐습니까? 네. 선생님이 3시에 가야된다고? 네. 그래서, 저는, 저기 또 수업하고 가서 4시에 끝내서 하잖아요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얘는 어떤 소리난다? Ant. Ant 소리나는 이유는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선생님이 위에 쓰는 건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소리의 개수야. 네. 그 다음에, 여기 같은 4개를 갖고 있는데 4개가 다 되는게 아니고 그 중에 하나의 소리가 되는 겁니다. 네. 자, A가 가지고 있는 4가지 소리는 어제 살짝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나요? 네. 뭐예요? 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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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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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는 뭐?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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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. 더 빠르게 해야지 기억에 남을거예요.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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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. A는 뭐?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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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. 그 중에 뭐 됐죠, 얘는? A. A. 네. 자, 여러가지 소리를 가진 애들의 소리마다 번호마다 별명이 있는데 첫번째 소리는 내 이름을 불러줘야. 네. 알겠습니까?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건 중간에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둘이 있을 수도 있어. 중간에 있는 건 대표 소리야. 네. 네. 힘센 소리. 그 다음 마지막은 힘 빠진 소리야. 어... 알겠습니까? 힘 빠진 소리.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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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. 어... 중에서 힘센 소리 됐는데 첫번째 대표 소리 됐어요. N은 항상? 니은. 느 라고 하면 니은이라고 하지 않아요. 느. T는 항상? 트. 트. 그래서 합쳐서? Ant. 됐습니까? 네. 그래서 소리. Ant. 쓰는법? A, N, T. 어... 소리가 뭐였더라? Ant. Ant. 오케이. 그 다음 계속해서. 자, 이 친구 소리. Apple. Apple. 그래서 넷 글자 두 개 있지만 소리는 하나 한 번밖에 안 나고 얘는 소리 하나만 갖고 있고요 얘도 소리 하나 얘는 원래 소리가 세 개인데요 근데 끝에 오는 E는 소리가 안 나요 네 그래서 A가 가진 소리가 뭐라고요? A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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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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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중에서 뭐 됐나요? A P는 뭘 것 같아요? 어떤 소리 낼 것 같아요? L은 무슨 소리 낼 것 같아요? A U L은 뭐? U U U U 자 E가 원래 가지고 있는 소리는 세 개예요 내 이름을 불러줘 E E, A, O E는 뭐? E예요 E, A, O 자 이거 아니야 A 자 칠판 봐 화면 봐 이거 아니야 네 O, A E야 네 매일 잎인이 할 때 제 아니야 unta E, A, O 인데 여기선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합쳐서 애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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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소리 애플 애플 수는 법 A T T L zed Vote 애플 Margaret 애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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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뻐 계속해서 소리 엘리게이터 엘리게이터 넷 두개 있지만 소리는 하나고 소리도 한가지 I는 세가지 G는 두가지 네가지 하나 글자는 많지만 A가 가진 네가지 소리는 뭐라고요? 에이 에 아 어 에이 에 아 어 중에서 A가 두 번 나오네요 여기는 뭐가 됐다 에 에 힘센 소리 약한 소리 오케이 L은 소리 하나 뭔 소리 갖고 있다고요? 어 어 자 I가 가지고 있는 소리 처음 가르쳐 드리죠 오케이 세가지 소리 갖고 있습니다 첫번째 소리는 내 이름을 불러줘 아이 대표 소리 E 힘 빠졌어? 어 어 그래서 I는 뭐? I E 어 I E 어 I는 뭐? I I E 어 일단 I가 가진 모든 소리를 기억하란 말이야 I가 가진 세가지 소리는 뭐? I E 어 I E 어 어 를 세개 소리내면 안돼요 I E 어 I E 어 중에서 뭐 됐을까요? I E e E E Mm E E B E E L Y E E L E ElE LL E E 그지 쟤는 그지 같애 흐흐 쟤가 가진 누가의 소리 뭐? 그지 그지 중에서 여기서 뭐가 됐을까요? 그 그 그 다음 다시 A가 나왔어 이번엔 A가 뭐가 됐을까요? A 엘리케터? 내 이름을 불러줘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엘리케터 여기까지 소리만 물어봤는데요 엘리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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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여기까지 소리만 부러졌어요 분명히 에 엘리케터 그 다음 T는 무슨 소리 낼까요? 자 O는 네 가지 소리 갖고 있어요 욕심쟁이죠 내 이름을 불러줘 오 오 아 아 어 어는 뭐? 오 오 오 아 오 오 오 아 어 오 어 어 오 에 아 어가 아니고 오 오 아 어 오 오 아 어 오케이 뭐 뾰족한 걸 밟았는데 어제 참 재빈이 손가락 짰잖아 그렇지 손가락 질 때 오 오 아 어 했네 응? 재빈이 손가락 질 때 오 오 오 아 어 했잖아 응 오 오 아 됐습니까? 여기서 뭐가 됐을까? 오 오 됐어 엘리게이토 야 엘리게이토 야 그래서 얘가 지금 둘이 붙어서 무슨 소리 내고 있어 그 다음 알은 항상 어 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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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E 됐는데? 엘리 엘리 얘는? 게이 A가 뭐 됐어? 그럼 얘는? 털 오케이 소리가 뭐였더라? 앨리게이터 쓰는 방법은? A L L I G A T O 뭐라고? A T O O 알겠습니까? 오늘은 재빈이가 하는데 아직 시간이 좀 걸려서 다는 못하겠구요 오늘 집에 가서 재빈이 1호 한번 더 하는거야? 오늘 틀린거 많았어? 무슨 1호야? 클래스카드에 했던거 한번 더 하라고 알겠습니까? A A 1호 한번 더 하는거야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